안나가 안나가 아 이거 개발한 새끼 진짜 누구지 대가리 깨버리고 싶네 아 저 패고싶다 진짜 개발한 새끼 이씨 날먹채면 이게 뒤질라고 이게 아 넘어가면 죽을거 같은데 확인해보자 어 맞네 이 새끼 노프리긴 하거든 탑 미니언 태우자 잡았다 헤헤헤헤헤헤헤 그냥 퍼먹어라 이놈들아 너희들을 단죄하러 왔다 갈고리 쓰면 그렇지 뒤져 뒤져 그냥 어 파줘해 무릎 꿇고 먹어 나이스 야 빨리와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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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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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맨 퍼맨 가볼 수 있지 오케이 죽여 이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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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야 이리로 가면은 내가 나 물릴거 같다 낚아볼게 내가 어이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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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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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연기 지렸다 진짜 몽류병만은 걸어가서 이거 지은 줄 알고 잡으러 왔네 괭풀이면은 도방이 나을 수도 있겠는데 한번 가볼까 딸짤이 오지게 들어오잖아 여기 그냥 그냥 첫뒤양 잘 타면 갱프리 털리던데? 아유 시원하네 이야 하트 좋으신거 같은데 이기는거 가능? 어? 아니 플랫쇼 피했잖아! 저걸 내가 어떻게 해치게 2판 반반 파밍을 목표로 한다 아이씨 오버워치 1페이지였던 강키도 십자선이 없어서 에임이 끝났네 아키킬 어 뭐야 어 뭐야 앵툰 나갔어 뭐야 망했어 라인존 아 그냥 킬 해친 머리에 쓰고 다니시라고요 아니 미안해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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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오 흐어어 쟤넨 박는데? 좀 더 해봐 아 망아보직 할만했는데 아니 리안드리 가보니까 되지 마는데 야 리안드리 개폭딜 가능하니? 아 뭐야 인성이네? 여기 있나? 너무 궁금하잖아 일로 가네 일로 아니 근데 정글 출신주의 다리오스 같은걸 하고 있어 야 야 이거 위험해 나이스 서울럭키 아이 좋아요 안나가 안나가 오케이 이정도면 성공적인 1페이지 종료 이정도면 나쁘지 않아 음 저럴줄 알았지 아하하하하하 안먹을랬나 그냥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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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 선 넘네 이거 죽여 이거 어디가 아하하하 아하하하 존나 빨라 아하하하하하 그거 말까 그것이 문제로다 쟤 왜 오버했는지 알아? 내가 아무것도 안해서 빡쳐서 지금 불러 들어갔다 죽을 뻔한거니 내가 인석의 감정을 지배했다 아니 오랜만에 인색 방송을 보러갔는데 왜 개매 러시엔 캐시 마스코트가 있음? 하하핳 뭐라고 하하핳 하하하하 흐헤헤헤헤헤헤헥 흐헤어어 까비 죽니 아 다리오살 라인전 하는 게 제일 재밌어 진짜 너무 개꿀잼이야 질리지가 않는다 아무리 해도 마지막으로 이예 때 라면